3문항 실무 응용입니다. 기본 설정하기입니다. 파일, 뉴, 도큐먼트, 지시 조건에 나와있는 기본 설정값 입력합니다. 2페이지, 페이지 마주보기 선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폭 높이, 폭은 210, 높이 280 선택해 주시고 열은 3, 간격은 5mm, 위, 아래, 여백은 20, 동일하게 해제하고 안쪽 바깥쪽 10mm, 도련은 3mm 입력하고 입력한 값 확인하고 OK F12 페이지 패널을 열어줍니다. 이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allow, 도큐먼트 페이지 is optional,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 체크 해제 하시고요. 2번 페이지를 누른 상태에서 1번 페이지 앞에 매치합니다. 페이지 패널의 오른쪽에 새로운 마스터 페이지, 뉴 마스터 클릭하고 마스터 페이지 대화 상자에서 비 마스터 확인하고요. 2페이지 폭 높이 210, 280 맞으면 OK 누릅니다. 비 마스터 페이지에 비 마스터 페이지를 클릭하고 1페이지에 드래그하면 마스터 페이지가 변합니다. 짝수 페이지도 클릭하고 2페이지에 드래그에 드롭하면 비 마스터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면주 설정하기 먼저 비 마스터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설정합니다. 타입 툴 타입 프레임을 만들고 타입 커런트 페이지 넘버 R to Shift, Ctrl, N 지지 조건에 나와 있는 속성 Arial 볼드 12포인트 M50 R to Shift, Y백 입력하고 엔터 타입 툴 타입 프레임을 작성하고 면주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면주의 문자 속성을 입력합니다. Arial 볼드 12포인트 색상값 C100 Y100 K40 화면을 좀 줄이고 페이지 번호와 면주 프레임을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짝수 페이지에 복사합니다. 다시 확대해서 선택 툴로 배치해 주시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번호와 면주 오른쪽 정렬 짝수 페이지에 면주를 입력합니다. gtq 폴더에 수험번호 하이픈 성명 하이픈 산문항을 입력하고 답안을 저장합니다. idml 내보내기는 필수 항목은 아니고 시험 응시한 고사장의 버전이 CS5 혹은 CC버전의 응시일 경우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추가 답안을 저장할지 여부를 문의하면 됩니다. 추가 답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idml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파일 익스퍼트 컨트롤 E 클릭합니다. 수험번호 하이픈 성명 하이픈 문항 선택하고 gtq 폴더 안에 파일 형식 인디자인 마컵 idml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작성한 답안 답안의 개수 답안의 파일명 꼭 확인하시고요. 답안은 내 PC 문서 gtq 폴더 안에 있어야 합니다. 최종 답안 저장과 전송하기를 완료하면 프로그램을 닫습니다.